4 생각도 또 해봅니다 첫 번째 게임 시작됐습니다 아 신유빈 선수가 상당히 우아하게 잘 받았어요 이번에는 그러나 최호주가 강태로 마무리했습니다 네트 걸립니다 신유빈 한 포인트 앞서갑니다 글서브 아 3도 나가고 말았습니다 만들었습니다 2대 2 와 최효주 와 최효주 2대5 신유빈 성공합니다 2포인트 최효주 여전히 앞서 있습니다 신유빈 득점 와 최효주의 놀라운 순발력 신유빈 2포인트 뒤져있고 포니네 서브로 이어집니다 와 좋아요 5대6 아 네트 맞고 넘어갔어요 최효주 자궈될고 때렸던 신유빈 자궈될고 때렸던 신유빈 신유빈 바마 플레이 통합니다 신유빈 다시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나갔군요 자 서브 득점 이번에 신유빈 자 신유빈 또 한 번 위력적인 자 8대9 최효주 또 한 번 최하 있습니다 아 아 게임 포인트 계속 이어집니다 10대9상황 아 아 아 아 아 아 자 신유빈 타임카드를 먼저 사용을 했습니다 신유빈의 서브 게임 포인트에요 신유빈 첫번째 게임 서브로 두번째 게임 시작합니다 네트받고 넘어오는 골을 첫번째 게임 0대2 최효주의 서브 야 이번에 신유빈이 적극적으로 보내봤는데 잘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들어가면 상당히 위력적인 최효주에요 지금도요 최효주 성공합니다 선수들보다는요 2대2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야 그러나 신유빈 실점이 신유빈 선수 입장에서는 좀 기분 나쁜 장면이었는데 최효주는 너무나 행복했고 분위기를 바꿔놨고요 또한 번 신유빈 최효주가 상당히 어려운 상대를 상대하고 있습니다 야 이번에 또 갈랐어요 두 선수가 모두 다 사용을 했습니다 야 아 아 최효주 또 범실을 제지하려면 어쨌든 백핸드까지 말을 듣지 않네요 끝까지 시도를 해야죠 예 킨 서브 야 바로 강하게 갑니다 점수는 좀 벌어져 있습니다 아 그러나 이걸 또 뚫어 자 9대3 6점 앞서 있습니다 아 좋아요 10대3 매치 포인트 네티 맞고 나갑니다 어 최효주 벗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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